어꼬르타 풀어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꼬르타 풀어뜨기 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꼬르타 풀어뜨기 할 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어꼬르타 풀어뜨기를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자 엑스자뜨기 그 다음에 꺾기 그 다음에 교차 뭐 어떻게든 여러가지 동작으로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어꼬르타 풀어뜨기 띄기 요령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눴을 때 이 발동작을 이용한 띄기와 손동작을 이용한 띄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줄을 앞으로 돌리면서 여러가지 발동작의 변화를 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발동작을 이용한 띄기가 됩니다. 자 손동작은 자 기본 입추에서 여러가지 발동작의 변화를 주면서 뛰는 이 동작을 이제 발동작을 이용한 띄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손동작을 이용한 띄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손동작을 이용한 띄기가 있죠. 지금처럼 이제 어꼬르타 풀어뜨기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어꼬르타 풀어뜨기 자 그 다음에 옆돌쳐 띄기 자 이러한 동작은 손동작을 이용한 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동작을 이용한 띄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띄기가 지금처럼 어꼬르타 풀어뜨기가 되고 자 어꼬르타 풀어뜨기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뒤에서 앞으로 손을 돌려보세요. 자 앞으로 돌렸을 때 손을 한번 어꼬려 봅니다. 자 어꼬렸을 때는 자 보세요. 어꼬는 위치가 다 틀립니다. 지금 어꼬는 위치가 자 뒤로 준비 자 우리가 왜 처음에 하면 이 동작이 잘 안되느냐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손을 어꼬는 위치가 이게 달립니다. 지금처럼 손을 어꼬를 때 이렇게 가슴 앞에서 어꼬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줄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 올라오는 줄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전부 다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웬만큼 점프를 높여해주지 않으면 걸립니다. 점프를 높여하더라도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꼬르타프로뜨기 어꼬르뜨기를 할 때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기본 자세 하나 둘 셋 이 기본 자세에 최대한 가깝게 동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본 자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기본 자세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 되겠죠. 이러면 또 이게 좋은 자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억걸을 때는 살짝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여주면서 억걸어주고 그러면서 줄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준비 손만 억걸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이럴 때는 줄이 바닥에 닿아야 되고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입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시작 하나 자 이 허리를 이렇게 세우지 말고 약간 숙이라니까 허리를 네 허리를 약간 숙이세요 살짝 자 바로 자 이번에는 자 허리를 약간 숙이면서 자 점프만 한 번 해봅니다. 잘 보세요. 자 하나 자 점프하면서 그대로 자세 유지 자 시작 하나 자 뒤로 준비하세요. 그럴 때 줄이 닿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줄이 이렇게 하나 손을 이렇게 들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공격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그러죠. 여기서 하나 자 줄이 바닥에 닿게 다시 한 번 자 시작 하나 자 뒤로 준비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앞걸었다 풀어뛰기를 할 때 왜 점프가 높이 되느냐 왜 자세가 다 흐트러지느냐 한 번 그 원리를 알면 아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가 항상 점프하는 타이밍은 줄이 발에서 가까이 올수록 점프를 하면 점프는 낮아진다고 했어요. 발 앞에서 가까이 올수록 그럼 줄이 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 점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 점프를 하냐면 손을 엇거리면서 줄이 여기 오고 있는데 점프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동작이 됩니다. 손을 엇거리면서 동시에 점프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러한 동작이 되고 자 우리가 점프할 때는 줄이 갔으면서 45도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이 발밑을 통과하고 갈 때 이 순간에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했을 때는 이 45도보다도 훨씬 더 낮은 위치에서 발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점프하게 되는데 하나 둘 그 줄이 바닥에 맞을 때 이때 점프를 하면 이제 이 좋은 자세도 형성되면서 안정되게 점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둘 하나 둘 엇걸고 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빨리 동작을 하지 말고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자 뒤로 준비 자 하나 둘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여기서 뒤로 준비하면 그냥 뒤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둘 하나 둘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천천히 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손동작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자 손동작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 아랫패 쪽에서 손을 엇걸으면서 기본 자세에 최대한 가깝게 동작을 만들어주는데 이 엇걸어파 프로뜨기를 음악줄넘께서 응용을 합니다. 가끔 손동작을 이용한 복합뜨기에서 이 동작을 많이 응용을 하는데 이 동작을 음악준넘께서는 엇걸어타 프로 사바켓뜨기 응용을 합니다. 엇걸어타 프로 사바켓뜨기로 자 보세요.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이 엇걸어타 프로 사바켓뜨기 엇걸어타 한 번 앞으로 넘기 세 번 엇걸어타 한 번 앞으로 넘기 세 번 엇걸어타 프로 사바켓뜨기 자 준비하세요. 자 16호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호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곱 예달 자 엇걸어타 프로 이 동작을 사바켓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엇걸어타 프로 사바켓뜨기 자 그 다음에 이 엇걸어뜨기가 있죠. 엇걸어뜨기는 손을 엇걸은 상태에서 계속 넘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엇걸어뜨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손을 아래쪽에서 엇걸으면서 줄을 점프할 때는 줄이 바닥을 맞을 때 이때 점프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작도 음악 줄을 넘기에서는 엇걸어 사바켓뜨기를 응용을 하는데 엇걸어 사바켓뜨기는 엇걸에서 두 번 앞으로 두 번 엇걸어 두 번 앞으로 두 번 이 동작을 엇걸어 사바켓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해보겠습니다. 엇걸어 사바켓뜨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엇걸어 사바켓뜨기 자 그럼 이 엇걸어뜨기에서 이 지도법의 포인트입니다. 자 손동작은 어떻게 기본 자세에 최대한 가깝게 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가볍게 숙여줍니다. 허리를 이렇게 많이 숙이는 게 아니고 자 앞으로 가볍게 숙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엇걸어 탓으로 사바켓뜨기는 손을 엇걸어주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푸는 동작이 있는데 이때 자세를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자세가 바른 자세 같아요. 자 엇걸을 때 허리를 숙여줘서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좋은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엇걸어서 허리를 숙였기 때문에 계속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자세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손을 엇걸어주면서 허리를 가볍게 숙여주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앞으로 넘길을 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합니다. 엇걸어서 박에 뜨기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자 엇걸어서 박에 뜨기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넷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있는 자세는 자 좋은 동작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동작 꼭 해야 되는 동작입니다. 손동작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동작입니다. 엇걸었다 풀어뛰기 엇걸어뛰기 엇걸어뛰기 그 동작을 응용을 하면 엇걸었다 풀어뛰기 엇걸어뛰기 엇걸어뛰기 이 동작이 돼야 복합뛰기 동작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엇걸었다 풀어뛰기 엇걸어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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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걸어뛰기